오늘도 안녕 안녕 오늘 볼 영상 제목은 탭댄스래 재미있겠다 비가 많이 오네 옐로우 레드도 안녕 옐로우는 비를 다 막고 있네 비를 잘 피해야 할텐데 앙통 밑에 들어가서 비를 같이 피하고 있어 옐로우가 병뚜껑에 끼워버렸어 옐로우가 병뚜껑에 끼워버렸어 소리가 신난다 옐로우 탭댄스 잘춘다 앙통이라 소리가 더 잘나나봐 옐로우 진짜 신나보여 완전 댄서같아 근데 레드가 어디가는거지 레드도 춤추고 싶어서 병뚜껑 찾으러 간건가 레드도 옆에 와서 같이 탭댄스 추고 있어 옐로우가 둘이 같이 춤춘다 완전 환상궁합이야 비가 와서 물도 치는데 멋있다 아주 신나 나도 가서 춤추고 싶어 친구하고 같이 춤추면 신날 것 같아 맞아 좋은 것 같아 근데 어디선가 쿵쿵대는 소리가 나 뭘까? 어? 바이올렛이다 바이올렛이 너무 커서 옐로우와 레드가 찌부러졌네 신나게 노는 것도 좋지만 서로 다치지 않게 노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특히 어둡고 비오는 날은 더 맞아 다음에 또 보자 그래 좋아 안녕